지금 현장 답사 사진 다 찍었구요 이제 가려구요 알아보셨어요?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얘기할게요 네 김피디님 저 농장 안 팔래요 그대는 내 사랑 변하지 않은 내 사랑 저 아름다운 하늘처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듣고 있나요? 내 마음이 사랑을 시작해요 내 가슴은 다 나도 뭘로 보는 거야 태폐씨 전 여자친구 떼주려고 잠깐 연기한 거라니까? 네 말 믿어 믿는데 다른 매니저 구하고 그 친구는 관두게 싫어! 싫다고! 내가 진짜 자르고 싶은 사람은 태폐씨가 아니고 바로 언니라고! 잘못했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못되게 버릇없이 굴었어요 뭔 소리여 네가 뭔 잘못 소리였다고 이야 우리 할머니 드디어 나오시네 역시 우리 할머니한테는 다 필요 없다니까 저기 태희형 밖에는 자한씨 말대로 보험 하나 들어볼까 하고요 일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주라 합니다 뭔데요? 나랑 스무 번만 되기 왜요? 자한씨한테 흥미가 좀 됐어요 더 아름다운 하늘